무한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은 기존 신축시설에서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의무 대상 기준은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28일부터 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총 주차대수의 신축시설 5%, 기축시설 2%로 강화됐으며 3년 이내의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